당견도 왔죠? 멋있죠? 요 알춘! 알춘! 안녕하세요 알춘입니다! 완전 하루 변신했죠? 저희 백패슨도 하루 변신도 어때요? 없죠! 좋아요! 이거 포즈 취업일까요? 나도! 사이렌 포즈 어때? 사이렌? 사이렌이 좀 포즈 오디오디오디! 오케이! 한 번 더 많이 나오고 하나, 둘, 셋! 누가 봐! 진짜 다 패키지 저도 이제 색깔로 다 썼는데 잘 어울려! 진짜 제일 많이 뺀 수 있어 단발 너무 좋아! 단발 너무 좋아! 고마워! 이 머리 말씀 듣기 좋은 거예요? 고마워! 고마워! 머리 나만하지 않아요!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아 이거 좋아! 찰썕! 찰썕! 해고요! 해고요! 힙내이 박스 나와요! 맞아요! 100% 해서 가까이에서 바라는 간식만으로 드릴게요 소원이 간식만으로 드릴게요 맛있게 들려주세요! 네! 아시죠? 아 됐어요! 세린이랑 소원이나 했어요? 네! 진짜요? 감사합니다! 아니 근데 이렇게 들을 때 빌리분들 얼굴 보고 싶은데 근데 아까 살짝 머뭇거렸을 때 왜 머뭇거렸냐고 한 장 더 드리고 싶었는데 아 이게 다 뚫으실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 이러다가 지나간 거라고 살짝 머뭇거렸다는 말씀 아 진짜 마음이 아주 아쉬워라 한 장 더 드리고 싶어요 저도 다음에 하는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응 응! 다음에 하면 어르신거죠? 예! 좋아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하라 맞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다음은 좋아요 다음에는 어젯밤에 제키언니가 같이 가다가 네 우리 다리 왔잖아요 맞아요 네 태국도가 없던 왔어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아파요. 너무 아파요. 왜 코멜 안 띄울 뻔하지? 맞아요. 맞아. 거기 가면 이거는 좀 더 세게 해달라는 스타일이고 이거는 조금 약하게 이거는 좋아요 지금. 딱 좋아요. 이렇게 스타일을 해야지.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. 지금. 아까 화물고. 이런 거 있었어요. 나. 세 번째로. 이거. 대신. 이렇게 allows. 이거 맛을 좀 많이 먹으니까. 우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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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위링. 우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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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객님 찍으려는 사람을 찍고 오는 거 그래가지고 랩보다 조금씩 꼬마 받으시고 드릴 거에요 하시고요 그러시구나 지금 꼬마 좀 불러줄게요 한 명 계신 분들은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확인해봐 14번! 31번! 귀여워 아 진짜 말 못해 제발 뽑자 제발 뽑자 왜 이렇게 좋아 3번 3번 33번 흘리 조용! 3번 조용하다 와 28번이 되잖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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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다시 2번 계세요 오! 2번 5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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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77 오 나도 아 79번인데요 75? 아 좀 삘이 없어서 이거는 좀 헷갈리게 되세요 그냥 볼 때 보세요 10번 아 아 이거야 돼 27? 아 39 22 아 아 우리 옆에 있는 거 와 와 행운의 번호 29 아 29번 29 와 29 29 와 25 와 25 아 무라 7 7 7 이 아니라 74 와 와 wow 51 아 와 와 와 14 네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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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저희 이제 측정되신 분들은 이거 찐나고 담아봤으면 될 것 같아요 맞아 눈이 담아봤는데 눈이 담아봤는데 목욕기 시간이잖아요 어? 배려 맛있다고 해줘 아 맞아 한 쪽이 없다고 깔끔하니까 먹으니까 볼게요 잘 볼게요 잘 볼게요 우와 오늘이 가야죠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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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돼 안 돼 저희 애니야 포즈 잡을게요 자유롭게 찾아보세요 뭐야? 안돼 안돼 다시 사진 찍어야 해요 들어봐 아 뭐 이거 뭐야 이거 왜 안 맞추면 이렇게 아 뭐야 뱅쨍 뭐야 언니가 가자 뱅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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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즈 뭐했어요 잘 가서 봐요 뱅쨍 할거면 아 얘들아 어 얘들아 계속 입어봐 뱅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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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전화 안녕 보존게 쯔거지 Pluto 나는 الج가 기분이 좋아 표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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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먹고 와 진짜 진짜 예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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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제가 시험 본 언니가 이슬에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을 일로 한 번 안 와요 밖에 계세요 제가 시험 본 언니가 이슬에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사람 잘한다고 생각해요 귀여워 반윤이 반윤이 토즈 아아아아아아아 반전이 포즈해서요 진지대 아이시 찬양 귀여워 피하로 피하로 오! 우리 또! 귀여워! 세보야! 어머머머! 다른 거 봐! 어머머머머! 너무 잘해! 너무 잘해 너무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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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해 세보색 세보색 아 그거 더 꾸네 그거 아니야 다른 거 다른 거 아니야 다른 거 다른 거 아니 다른 거 나 갈게요 이제 이제 나 갈게요 사진 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른 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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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고야 어머 너무 예뻐 우리 또 다른 거 우리 또 다른 거 우리 또 다른 거 우리 또 다른 거 아아 아아 대단해 똑똑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소금 오, 웃음. 와, 우리 멋있어? 너무 너무. 그럼 이제 마무리해볼게요. 다 보고 잘 챙겨볼게요 우리 계속 포즈카이 제외한 분들도 오고 다니시니깐 너무 인터넷 말고 또 만나요 우리 네! 잘생겼습니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예쁘더라고! 어쩌면 되니까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좋아요! 좋아요!